선생님 오늘은 좀 부정적으로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높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의 부담이 간다. 왜냐면 또 사시는 분들도 또 이혼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여 태어난 시하고도 또 먹을 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 틀리는데. 내가 인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띠별로 인제 생일달 들어서 인제 안 맞는 사람 이혼수 많고 공방수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띠생 이월생 이월생하고 양띠 일월생 절대 안 맞아요. 뭐 원지살도 있지만은 둘이가 자꾸 부딪치면서도 뭐 살 수가 없어. 그리고 12월소 양띠 2월 상충 부딪히는 살이죠. 근데 뭐 상충살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12월생하고 2월생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그 노력을 좀 게으름을 좀 한쪽에서 게으름을 피고 말하자면 성적상이 안 맞는 거지. 처음에 뭐 연애할 적에도 뭐 티덕티덕 거리다가 뭐 결혼하고 살면 내 사람 되면 괜찮겠지 하고 사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런 분들은 이제 피해 가시면 좋겠고요. 범띠 12월생 4월 뱀 앙숙이에요. 서로가 잡혀먹기는 형국이고 말하자면 범이 뱀을 이제 잡아먹는 형국이거든. 그거는 뭐냐. 지지 않겠다는 거야. 여자여 범띠든 남자 범띠든 뱀띠한테 말하자면 지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겠어 못 살지. 서로 각방을 쓰고 공방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별 수가 가는 요런 이제 사주가 들었고. 5월 용띠, 11월 돼지. 안 맞아요. 용은 돼지 얼굴 보고 이 용의 머리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싫다고 그런다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저기도 맞기는 맞는데 둘이 사주상에 이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야. 궁합이라는 자체가 맞지를 않아. 이런 사람들은 만일에 그냥 살다가 보면은 뭐 우울증이 생겨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별을 한다든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먼저 사별을 한단 말이야. 이런 안타까운 일, 속상한 일이 있는데 요런 분들은 그걸 피해가시면 좋겠고요. 잔나비띠 12월생, 토끼띠 4월생하고도 이혼율이 많아요. 이혼율이 많고 독수공방을 많이 하지. 쉽게 해서 이제 남자가 바람을 피든 여자가 바람을 피든 서로가 이제 맞바람까지 일어나는 이런 영향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믿지 못하면은 못 살지. 그러면 애당초 자식 낳기 전에 서로가 갈랐으면은 큰 상처는 안 입는데 꼭 자식들 낳아가지고서는 서로가 이제 이별을 하고 이제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무슨 뭐 사주 뭐 이런 걸 보냐 내가 좋고 열심히 살으면 되지 않는데 그것도 좋은 말이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둘이 네벨이 비슷하고 맞아야지 환경도 그래야 이제 완만하게 이제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닭띠 11월생 범띠 3월생 아주 상극이에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공방수가 있고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 너는 너 나는 나 각방이야. 애를 낳고도 애하고 자고 이래가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뭐 한 집에 있어도 이제 밥을 따로 해먹는다든지 와이프가 차려주는 거 안 먹고 신랑이 혼자 가서 해먹는다든지 이런 이제 역량이 있고 서로가 이제 앙숙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지금 피해가는 게 좋겠죠. 돼지 1월생 범띠 11월생 서로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게 여기거든 그래갖고 잠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빨리빨리 막 이래갖고 지금 몸이 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11월 뱀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잠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노는 날 푹 잔다든지 이른 잠이면 괜찮은데 잠이 많다 보니까는 내가 할 일을 못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게을르다 그러겠지. 그러다 보면은 남편이나 와이프나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지 않는 띠들은 서로가 피해가는 게 좋겠고 기왕이면 서로가 잘 맞는 띠끼리 맞아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면 더 좋겠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띠를 가지고 생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웃율이 많고 공방수가 많고 외로운 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잘 맞춰서 한 발짝 양보를 해가면서 이해를 하고 보다도 주면서 하면은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은 좀 주의 좀 하시고 부부가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